오, 너무 예뻐, 공주방. 너무 와사해. 넓어요. 인테리어를 참 잘한다. 그리고 저 조명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내가 가고 싶네. 너무 괜찮은데, 여기? 자, 우리 미미콘님 내가 가고 싶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도 있어서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기본 옵션입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있네. 아니, 이게 말이 돼? 여기도? 화장실도 한번 보시죠. 리모델링은 완벽합니다. 저건 뭐야? 가니욕조. 가니욕조. 어? 욕조가 없네, 욕조가 없네 했는데. 안 했어요, 소영이. 안 했어요. 그리고 이동식 욕조 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동식 욕조 있잖아요. 근데 그 있잖아, 가니욕조 작은 거. 이동식으로 하는 거. 여기에서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는 집이에요. 있네, 아직. 이동식 욕조가. 스리룸에 방 마지막 하나 있죠. 가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아, 뭐야. 대박. 아, 이거 깔끔하네. 여기 지금 드라이키룸으로. 띠퍼띠퍼띠인데 인테리어를 잘 안 오니까. 의료 관리기도 기본 옵션입니다. 진짜? 예. 우와, 대박. 왜 이걸 다 주고 가시지. 아니, 왜 그러셔. 자, 마지막 화장실. 화장실 또 있다고? 화장실 또 있죠. 와. 아, 여기만 리모델링을 안 하셨대요. 화장실. 리모델링 본인이 취하는 대로 직접 하시면 되지. 맞아요. 이 집에 살면 아이 더보리, 많이 보리, 행복하게 보리, 아이를 많이 많이 보리. 아이보리 하우스거든요. 네네네. 자, 번데이고요. 귀여운 거 하는데도 왜 소름이 들죠? 아, 진짜.